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SelectBox의 Set Display Mod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Display Mode 속성 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Display Mode 속성 값을 지정하여 함수를 실행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SelectBox입니다. SelectBox를 더블 클릭합니다. 항목들의 라벨과 Value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electBox의 딜리미터는 하이픈이고, 디스플레이 모드는 라벨, 딜림, Value입니다. 실제 브라우저에서도 항목들이 라벨, 하이픈, Value 순서로 표시됩니다. SelectBox 옆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Value로 변경됩니다. 브라우저에서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Value만 표시됩니다. 선택한 항목 및 목록에서도 모두 Value 값만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